네, 이현욱의 5분 레슨 제대로 알고 두자 3-3 침입 편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 3-3 침입을 알지 못하면 바둑을 둘 수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꼭 알아야 되는 정석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제대로 알고 두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쫘악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서로 하점을 차지해놓고 다섯 번째 수로 바로 3-3 침입 최근에 많이 두죠? AI가 처음에 이제 들고 나온 수예요 이 3-3 침입이 예전에는 이렇게 막아서 여기를 둘 때 젖히고 그냥 똑같이 늘어서 받아서 이것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예전 정석이에요 3-3 침입했을 때 가장 기본 형태의 정석인데 이 정석은 흙이 얻은 실리 한 10집에 비해서 100의 세력이 더 좋기 때문에 흙으로 두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3-3 침입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AI가 여기서 똑같이 진행을 한 이후에 이곳에서 젖혀있지를 않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 3-3 침입의 예전 정석과 지금 정석의 가장 큰 차이에요 여기서 젖혀있지 않고 바로 일로 갈라쳐요 그래서 이쪽을 만약에 젖혀있게 되면 그냥 한 번 더 밀어버리면 돼요 밀어놓고 늘 때 손을 빼면 그만입니다 흙이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이 젖혀있는 게 선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다가오더라도 이렇게 2칸 정도로 두게 되면은 오히려 이 5점을 흙이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수로 귀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건 흙이 괜찮다 많은 대곡이 펼쳐진 이후에는 이 정석은 이제 100으로는 잘 두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젖혀서 흙이 젖혔을 때는 그냥 느는 수보다는 2단을 젖혀서 두는 정석을 두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래된 정석이죠 근데 이 정석이 서로 간의 호각이에요 이렇게 두고 두 점을 잡는 정석이 지금도 많이 두고 있어요 프로들 바둑에서도 그러니까 젖혔으면 이렇게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로 서로 비슷한 진행이에요 자, 젖혔을 때는 변화가 굉장히 단순해요 이 단을 젖히면 되는데 100이 여기서 이렇게 나를 자로 누른 수가 있죠 이 수가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차근차근 기본 형태부터 저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치받고 막을 때 젖힙니다 그러면 이쪽을 젖히고요 막을 때 이렇게 끊어요 수순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제가 조금이라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점을 끊어야죠 그러면 이쪽을 끊고 따낼 때 단수를 치고 이어야죠 외길 진행이에요 이제 100은 이걸 잡을 수밖에 없고 한 점을 끊고 이은 다음에 날일자 날일자? 날일자! 네, 날일자 3번 3연속 날일자 두면 정석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손을 빼는 것까지가 정석이에요 AI가 이 3.3 침입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오면서 가장 많이 두었고 대표적인 기본 형태입니다 바로 이 정석이 자, 여러분 이 정석만 알고 계셔도 사실은 뭐 3.3 침입 정석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근데 버전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보죠 자, 이제 이렇게 날일자로 뒀을 때 치봤습니다 그리고 막을 때 넘어가죠 아, 젖히죠? 그러면 이쪽을 젖히고 막을 때 방금 끊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점을 끊어 잡는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잡아도 돼요 요즘에는 이렇게 두는 수를 더 많이 둡니다 단수치면 따내고 그리고 100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석이에요 아주 쉽죠? 이렇게 하고 이제 흙은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면 되는 겁니다 여기를 두던 뭐 이쪽을 갈라치던 네, 이쪽을 갈라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다 두셔도 됩니다 어, 어떻게 보면 100이 바깥을 다 막아서 좋은 것 같지만 흙도 귀를 확실하게 살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 정석도 역시 서로 간의 호각입니다 네, 두시면 돼요 자, 진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날일자를 두었을 때 치받고 막고 예, 젖혔습니다 이걸 이제 느는 거는 이렇게 밀어놓고 넣을 때 흙이 손을 빼고 이런 데 두어서 역시 약간은 백이 좀 발이 느리다 예, 해서 이 정석은 잘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느는 수는 잘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젖힐 때 아예 손을 빼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는 손을 빼는 수도 많이 두죠 손을 빼고 다른 데를 두고 여기는 이제 흙이 나중에 둔다면 단수를 치고 잊고 이렇게 내려서서 두는 수가 뭐 굉장히 큰 수죠 뭐 서로 간에 바로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젖혔을 때 그냥 손을 빼는 것도 많이 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서 그냥 느는 수도 있죠 그냥 느는 수도 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변화가 자, 늘면 날일자 끝! 끝! 끝이에요 네, 이걸로 끝! 여러분 놀라시지 마세요 이러고 끝이에요 네, 이러고 끌고 손빼고 다른 데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석이 하나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네, 이걸로 서로 호강입니다 이 진행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337님은 좋은 수입니다 여러분 두시면 되고요 정석을 많이 알고 두시면 더 좋겠죠? 자,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